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과분한 복 누릴 수 없을 만큼 큰 복이 굴러들어 왔을 때 조신과 조심을 권민하는 경구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화가 복이 된다. 전화위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이 지나치면 도려 재앙의 원인이 된다. 복과 죄생입니다. 여당은 사회로 총선해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압승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다수가 아닐 것입니다. 그 압승에 대한 원인 규명을 두고 여전히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다수를 차지하는 패기만만한 중년들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게 되었다. 그런 오만과 교만과 자신감이 도처에 넘쳐나고 관찰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정도니까 앞으로 얼마나 희한하고 기이한 세상을 경험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국민들을 옥죄는 캠페인이 맹련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 세금폭단의 피해자들, 부정선거에 분노하는 민심은 집권 세력이 굳히고 있는 견고한 전선에 이곳저곳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권력과 멀치감치 거리를 두고 있는 관찰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이가 지것이 든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원조 친노 유인태의 경고입니다. 원조 친조로 통하는 72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오랜만에 중앙일보의 김정화 정치디렉터와 심청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몇 가지로 압축해서 전하고 저의 의견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한 일약입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말대로 부동산 대책이 안 먹히는 게 큰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의 원 구성이 너무 여당 독점이었던 것도 문제였다고 봅니다. 여당이 조금 양보를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의 해설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타협이나 양보 없이 모든 것을 다 거머쥐는데 집착하는 것이 바로 집권 세력의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그들에게 그것은 대복이었지만 그게 훗날 어떤 화를 자초하게 될지까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독점은 필연적으로 독출을 낳고 낭패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주장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타협할 생각도 있었다는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여당이 다 먹게 놔둬라고 했다더군요. 여당이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야당에 유리하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상대가 그런 전략으로 나오면 집권 여당은 그걸 피하려고 해야지 얼씨구나 하고 다 받아 먹으면 어쩌겠습니까. 1988년 이후에 한 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진 전례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오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젊은 그들에게 자제를 해야 된다든지 과욕이 몰락의 뿌리가 될 수 있다든지 등과 같은 그런 말은 늙은 사람들의 서쳐 지나가는 그런 헌 정도로 들렸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게 된 것이 바로 지금 집권 여당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좀 더 인생을 살아본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의 방임이 약간의 역할을 더하였지 가장 큰 요인은 그들의 과욕과 과신과 그 다음에 지나친 욕심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도처에서 관찰되는 오만함입니다. 유인대 전 사무총장 이야기입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추미애 장관에게 아들 휴가 특혜 문제를 질의했는데 사실대로 답변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추 장관이 소설 쓰시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국회의원을 다섯 번이나 했고 당대표까지 했다는 사람이 소설 쓰신다고 하는 걸 보고 저는 기가 찼습니다. 나중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사갈 기회까지 줬는데 불구하고 추 장관은 할 말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 저런 일들이 켭켭이 쌓이면서 지지율 하락을 가져온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는 국민들이 다수라는 점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민심은 폭발하기 전까지는 그 실체와 모습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건방짐, 오만함, 교만함, 천방지축, 안하무인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항의하지 않지만 차곡차곡 겹겹시 마음에 쌓여가게 마련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추미애의 독주가 주는 부담감입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법무부 장관은 합리적인 검찰 출신을 안치는 게 좋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 이상 대통령이 방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시끄럽지 않게 수습을 하라고 지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아주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 정권에 큰 부담을 줬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모두 다 일종의 하수인 에이전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오만함은 독자적인 그런 오만함이 아니고 곧바로 문 대통령의 묵인, 방조, 협조, 격려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대다수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추미애의 오만함은 문재인의 오만함과 거의 동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결국 추미애, 최강욱, 김용민 등의 황희석 등의 오만 불순함도 모두 화살이 결국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집권 여당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권력에 취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이 오래오래 갈 것으로 믿어 의심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척될 수밖에 없는 정책 실패와 그 휴유증, 권력에 취한 사람들의 오만 방자함의 지속, 결국에는 터질 수밖에 없는 은폐된 부정선거의 증거들의 대폭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하지게 되면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국민들을 어떻게든 가두리 안에 고기처럼 가둬두려는 그런 생각밖에 집권 여당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8.25 광복절의 광화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진짜 민심의 실체를 극우 세력들로 치부하고 일부 교회 세력들로 치부하는 것은 오판 가운데서도 큰 오판입니다. 몰락의 씨앗이란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에 국한에서 보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그렇게 확정하는 데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또 그들이 많은 것을 은폐할 수 있고 또 그들의 목적대로 모든 것을 장악한 그런 상태지만 국민들의 민심을 진짜 민심을 그들이 막아낼 수 있을지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행간의 뜻을 읽고 그것이 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전망이란 점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 드렸습니다.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출범한 온라인시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영어권 세계의 한국 상황을 알리기 위해 출범한 영어방송 gong 공데일리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을 전하기 위해 출범한 온라인시문 공덕시 вин고